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건 희람이 오니까 진짜? 산타가 언제 왔다 갔지? 산타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언제 왔다 갔지? 봐봐 일단은 일단은 편지 봐봐 머리 너무 웃겨 너 거울 봐봐 거울 봐봐 사랑스러워 야 근데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?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?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? 하나 너도 세 개 아니야? 어 그러네 뭐야? 우리는 세 개는 해야겠지? 포장도 예쁘다 정말 나 옷을 그렇게 갖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? 펜트 뭐야? 펜트 너 예쁘잖아 자기가 일어나신 게 뭐야 진짜 웃기다 야 팬티 너무 웃기다 희람아 나 이거 뭔지 알아 떡볶이야 이거 떡볶이야? 물을 주셨어 뭘? 너가 이거 사셨어 응 우와 헤라마 너 대박이다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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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크다 진짜 크다 해람아 가위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해람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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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람아 가위 안 필요해? 해람아 이거 가위 봐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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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패드가 있네? 패드네 패드 엄청 비싼 건데 패드네 언니 같이 쓰자 야 엄마 쓸게 엄마 패드 필요한데 절대 안 돼 그치? 너 패드 있잖아 패드 있는데 왜 패드를 사줬어? 야 아니 아니 엄마는 우리 언니 내 거랑 엄마는 언니 거 아니야 나 쓸고 내가 쓸래 안돼 안돼 어? 어떻게 하는 거야? 네 그리고 이거 거치대 한번 해봐 희람아 패드 거치대인가 봐 아 거치대에다가 이거 하는 거 먼저 그러니까 이거 패드 세트 엄마 패드로 그림 그리고 하는 거 할래 네 나 이 스티커를 나 보고서 만들거야 우와 이 스티커를 잘생겼다 오 우리 알파리 쏙 엄마 응 이거 뭐야 그리고 스티커랑 이런 게 이렇게 많아 혜람아 이거 이거 아 읽었을 때만 해서 붙이는 거 아 아 세이펜이다 세이펜 혜람아 세이펜이라고 알지 펜 누르면 알아서 동화책 읽어주는 거 그 스티커네 근데 펜이 어디 갔어? 어? 펜 없어 펜이